반갑습니다 안녕 여기엔 뭐가 있지? 여기엔 뭐가 있지? 여기엔 뭐가 있지? 여기엔 꽤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다시 몰아쳐주지! 워싹, 솔리! 너랴! 렘봐. 재미있어지려 했는데 말이지. 더이상 가질 수 없어. 응. 인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. 반가워. 햇빛, 어떤 것을 원하세요? 더 이상 가질 수 없어.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. 오, 최고인데?